집 밑에서 100m 아래에 이게 있네. 야, 그런데 물이 진짜 맑으네. 물 만져보고 싶다. 계곡이. 엄청 깨끗할 것 같아. 물 진짜 맑다. 조심해야 돼. 아, 시원해. 엄청 시원하네, 엄청 시원해. 야, 꼭 이런 데 오면 꼭 이런 거 해. 꼭 한 번씩 해는 거야. 물수제비. 아, 좋다. 물수제비 잘하세요? 아니, 우리 원래 만나를 해, 이 물수제비. 물수제비는 나지. 제가 또 보여드리죠. 너희들 안 돼, 나한테. 이게 수면을 머리카락 스치듯이 스쳐야지만이 돌이. 수면에 탁, 이게 서야 돼, 앞이 살짝. 탁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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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탁 이런 식으로. 이런 식으로. 잘했지. 자, 예상해 봐. 막둥이 나 몇 번 할 것 같아? 다섯 번, 일곱 번. 형 열 번 아니면 안 튀겨? 그 정도의 길이가 안 나올 것 같은데. 아유, 야. 탁. 이걸로 끄리네. 아, 정말 한 20번이요. 팅, 팅, 팅 안 한다. 탁, 탁. 자. 봤어? 네. 이거 살아서 가잖아. 한 번 탁 튀긴 다음에 점프를 멀리 쫙 하잖아. 풍풍한 놀이 없어. 이야, 이것도 준비하자. 어, 이거 미쳤다. 자, 희원이. 제가 하겠습니다. 최대한 낮춰서. 낮춰서, 그렇지. 세게. 자. 죄송합니다, 형님보다. 잠깐 조금 못 튀겼습니다. 형님 아까 24번인데 저거 보니까 한 10번밖에 안 되는데. 우와, 짱이다, 짱. 자, 가자. 가르치는 보람이 이런 게 있는 거야. 그러니까요. 얘 또 밀어 못 버린다. 둘. 제가 보여드릴게요. 잘 가요. 자. 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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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가르침이야. 자. 우와. 봤지, 위야. 원조 나왔다고. 원조 나왔지, 가르침. 이 가르침이 이렇게 중요한 거야. 그러니까요. 그냥 힘 빼. 자, 내려놔. 봤지? 봤지? 봐봐. 지금 몇 개로 쪼개졌어. 봐봐. 야, 어쨌거나 쪼갰다는 게 중요한 거죠. 몇 개로 쪼개졌어. 아, 이번에는 쪼개는 수록이었어, 선생님. 그렇지. 가자. 진짜 잘한다. 야, 이걸. 야, 그걸 물로 안 던지시네. 너무 고스러워. 야, 너무 고스러워 물로 안 던지셔. 물에 닿는데 니들이 못 본 거야.